안녕하세요. KSTAC 라이브 권미정입니다. 오늘도 1000%의 수익률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 보시죠. 이상루의 텐텐 백업 와 오늘 이상루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바이오주가 좋은 흐름을 타는 시장입니다. 분기가 바뀌면서 테마도 바뀌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 체크 포인트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장에 대한 부분. 제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중껑마라고 하잖아요. 오늘 시장을 빗대어 본다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투심, 그렇게 투자 심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일본 증시도 상당한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면서 안전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산에 대한 후폭풍으로 인해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잔해될런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또다시 한 번 더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우상향을 보이면서 다시 한 번 더 2,500선에 대한 빌드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환율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키 맞추기 형태를 보이면서 바닥에 있던 종목권들이 상당 부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한 번 짚어본다면, 우선 첫 번째 바이오주들이 임상학회 이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바이오주라고 볼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셀트리온 그룹이거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금 현재도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 번 더 서정진에 대한 힘을 믿고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셀트리온 그룹주 안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지수를 다시 한 번 더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바닥에 대한 부분에서 20선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이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의 장기평이라고 하는 240이나 480선에 대해서 지금 하방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낙폭가대로 인해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다만 단기적인 부분에서 기간의 수급에 의한 부분이 더욱더 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더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바이오주가 섹터 순환매가 돌 때도 좀 쉽게 오르지 않았던 종목인데 요 며칠은 며칠 동안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번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건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게 됐거든요. 네, 우리가 바둑을 뜨다 보면 대마불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전형적인 대마불사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죽을 것 같이 움직이다가도 한 번씩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사실 임상학회에 가서 곧장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부분이 발생해야 되냐면 여러 번 바이오를 통해서 만나고 미팅을 거치고 난 다음에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임상학회를 하는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기에 우리가 4월달에 ASCR, 5월달 ASCO, 우리가 임상암학회, 그 다음에 이제 종양학회, 그리고 6월달은 바이오 컨퍼런스가 있는 달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바이오에 대한 트렌드들이 대부분 다 전반기에 모여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후반기에는 이제 유럽학회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현재 대부분의 임상에 대한 90% 이상이 바로 이런 항암제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말들을 이끌어내기가 조금 쉬워 보이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SKNX에 대한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 상당히 부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반도첩종에 대해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적표로 따진다면 한 미 정도 넣으면 70점 정도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증권사에 대한 레포트들을 보면 이거 60점이나 양갓집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놀라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공매도에 대한 1일 금지가 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부학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다른 여타의 반도체 장비주들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장비주의 대표적인 기업을 볼 수 있는 PSK 같은 기업들 많이들 우리가 바로 미터로 체크를 하곤 하는데 PSK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강하게 돌파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DBIT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일부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인 상승 자체는 계속적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SK닉스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강한 매기세는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하방을 다져주는 정도의 매기세는 충분히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달리는 자동차 부품주라는 건데요. 정말 오달이 어울리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오늘도 달린다. 자동차 부품주를 빗대서 하는 얘기 같은데 어제 현대차에서 미국 내 판매 실적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대차가 미국 내에서에 대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고 거기 안에 세부적인 부분을 본다면 SUV 시리즈가 현재 점유율 70% 이상을 나타내면서 상당 후 판매량에 대한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바로 GV70에 대한 부분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 이슈는 뭐냐 하면 결국 배터리 셀을 중국산을 썼기 때문에 미국에 생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고 대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죠. 바로 미국에 대한 업체들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변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한 가지에 대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안에서도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SL 같은 기업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L 같은 경우에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SL 같은 경우에는 엘레바마와 조지아주의 공통적으로 공장을 더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점유율 자체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차에 대한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들은 바로 현대모비스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겠죠. 현대모비스가 현재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용주 매수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미용 이루기기 관련해가지고도 좋은 모습들을 현재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5월 달에 사실상 코로나가 종료될 것이라는 정부 측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피부 미용 오류기기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강화 상승을 동반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것은 심미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심미적인 부분, 보이는 부분 자체를 좀 더 꾸며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오늘 강세를 보이는 피부 미용 오류기기 관련주들이 많은데요. 제시스 메디칼이라든지 또는 비올이라든지 또 우리가 피부 미용 오류기기 안에서도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을 또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도 한데 그 기업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 피부 미용 오류기기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환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봄에 왔기 때문에 좀 더 강한 강세를 이끌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궁금했던 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가 커지면 또 상승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기대는 좀 끝난 것 같고 마스크 벗은 지도 오래됐는데 왜 오늘 올랐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다녔던 것은 개별적인 사항들이잖아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 종료되었다는 선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이 기대감이라는 것을 작용을 하지만 뭔가에 대한 정책적인 분위기에서 넘어가는 여기는 여기까지, 그다음은 여기서부터라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정해주는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기적인 부분 자체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 대한 영향도 봐야겠죠.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지금까지는 국내와에 대한 거래 자체가 지금 적자폭이 상당히 심해지면서 거래 관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미디어 콘텐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발음이 조금씩 불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 미디어 콘텐츠 다음에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가장 먼저 매기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점 체크 포인트들이 이렇게 많아서 그런지 오늘의 원픽 종목이 더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원픽 종목은 덕양산업 준비를 해봤습니다. 덕양산업이요? 네, 앞서서 우리가 오늘 현대차 그룹의 한 가지 악재가 있었다. 바로 그의 GV70 시리즈가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보조금에 대한 부분 자체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중국에 대한 배터리 셀을 사용함으로써 지금 현재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 나타나버렸고요. 물론 이제 중국에 있는 SK용 공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직접적인 역내 생산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왜 이 덕양산업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배터리 셀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모래, 자갈, 바위 정도에 대한 순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셀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장 작은 전기, 전지 단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이게 모듈이 되고 그 다음에 팩이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배터리 팩에 대한 모듈을 생산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배터리 팩에 대한 모듈을 만들어내는 회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덕양산업은 공장에 대한 위치를 좀 이따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지금 현재 SK온 공장과 상당히 밀접한 구간에 위치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는 충분히 가능하도록 봐요. 1차적인 목표가는 4,900원, 손주가는 3,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현대차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기업들에서 투자 포인트들을 한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1차 협력 밴드인지 혹은 2차 협력 밴드인지 확인하라 하셨고 두 번째는 미국 현지에 공장에 있는 기업인지 확인하라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전기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지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이 덕양산업은 세 개 모두 교집합이 있는 기업인 건가요? 그렇죠.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들고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지아 공장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조지아 공장 그리고 조지아 옆에 엘라바마에 대부분 다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것이 85번 국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은 국내 기업만 표시가 돼 있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로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글로벌 메이커 브랜드들의 자동차 업체들이 여기에 다 분포하고 있다는 거죠. 팍스바겐도 이 근처에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도요타라든지 니산 같은 경우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조지아라는 곳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인구 증가율이 15%대로 가장 높은 인구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채용도 쉽고 그리고 편의성도 증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엘라바마 위에 우리가 애틀란타 거기가 또 우리가 포춘에서 500대 기업 중에서 16개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치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많은 기업들이 분풀하고 있는데 생산 거점을 엘라바마라든지 조지아에 두고 있는 이런 관련된 기업들은 반드시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은 덕양산업이었습니다. 현대차 협력업체로 미국 현지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4,900원, 손절가는 3,700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